햇살 좋은 봄날 꽃을 든 남자는 바로 멋쟁이 서준이네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서준이 오늘 멋진 데이트라도 있는 거니? 아빠 친구는 누구 편지 왔어요? 너 누구 편지 기다리는데? 보나 보나 편지 왔을까 봐? 응 편지 보내고 싶은 거 있어? 나는 보나 사랑 사랑해?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난 네가 너무 예뻐서 좋아 그래 이거 이거 여기 있다 내 롤카노 자 봅시다 보나 편지 있어? 찾아볼게 먼저 문정원 엄마? 엄마한테 왔어 왜 보나 안 왔고 보나 안 왔나 봐 어떡하나 이건 또 웃음 펜지야? 이건 또 웃음 펜지야? 빨리 안 왔나 봐 아니야, 누가 잘해 봐야지 누구, 무슨 글씨야? 보나 이게 보나야? 네 허준아 안녕 나 같은 반 친구 보나야 네가 보내준 편지 너무 잘 나왔어 고마워 보나가 부끄러운 거 응 보나가 그렇게 예뻐? 네 엄마가 예뻐, 보나가 예뻐? 응, 보나다 보나 다음에 엄마야? 응 너는? 난 엄마 다음에 넌 엄마 다음에 보나야? 응 보나 좋아 보나 좋아 야 오빠 전화해 이게 보나 엄마 전화거든? 응 그니까 딱 건 다음에 네 그러면 보나 친구 서준이에요 난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? 응 아니 통화해 아니 통화 예절을 알아야지 응 나는 너무 슬슬 엄마 보나 그래 알았어 건다 전화 건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나 어머님이세요? 저는 이서진입니다 어, 안녕 보나 뭐해요? 아줌마 옆에 있어 보나 바꿔줄까? 네 어, 잠깐만 보나 서준이래 서둘나 서둘나 안녕 보나야 오늘 뭐 할 거니? 뭐 해갖어 우리 공원 놀러 갈래? 그래서 와 이때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부끄러워 부끄러워 보나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보나 엄마님 감사합니다 보나와의 친구들 보나와의 친구들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 그렇게 성사된 설레는 보나와의 첫 데이트 보나야 이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이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보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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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흐르고 또 계절이 갓도 거 좋아 고마워 고마워 보나를 위해 손수 준비한 손수건까지 펼치는 매너축 서준이 많이 준비했네 이쪽 앉아 이쪽 앉아 내가 받은 편지 잘 받았어? 너희도 내 편지 받았어? 너도 내 편지 받았어? 응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소주린 소주린 이거 알아, 이름? 침칸이죠. 얘는 몰라. 오탄인데. 나 지금 날씨나 꼬부기, 바이리, 이재모, 블레블리, 블렛키, 장만보지엑스, 이재모지엑스. 이렇게 많이 하는 데다. 뭐? 모자와 앱. 나도 치클리트 좋아하는데. 개미 좋아해. 우리 집 앞에도 대미 있는데. 왜 얼마나 있어? 엄청 많은데, 대미. 그래? 추워? 아니, 추운 애 얘기해. 슈퍼맨이 돌아왔다 183화. 사랑하기 좋은 날. 두 손 꼭 잡고, 서준이가 향한 다음 데이트 코스는? 있겠지? 아, 맞아. 어떡해, 또. 보나야, 너 뭐 사고 싶은 거 있어? 딱 한 개만 써줄게. 다 사주고 있는 게 못 사줘. 맞아. 응? 다 사면 안 돼. 오, 예쁘다. 이거, 이거 딱 하나만. 됐다. 고마워. 오, 이거는 뭐지, 이거? 무산사탄이다. 맞아. 무산사탄 주세요. 어떤 모양으로 줄까요? 토끼 모양, 곰 모양 있어요. 저는 토끼야. 저는 곰돌이에요. 곰돌이요. 토끼 크게 해주세요. 크게 만들어주세요. 토끼 모양 나왔습니다. 이건 내가 사줄게. 토끼 모양. 얘는 토끼 모양 맞은 것 같아. 지온토끼. 지온토끼. 여기 있습니다. 네, 당황 많네요. 자,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회사 먹을까? 그래. 이거 바람에 쐬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다. 맞아? 우리 회사 봐. 토끼가 이렇게 하고 있다. 우주만 봐. 서둘나 한 번 봐봐. 아이고, 머리가. 버벅맨 유치원 봤잖아, 우리 그때. 그때 엉덩이 춤은 되게 웃기더라. 거짓말. 네. 그대 봤어. 엉덩이 춤은 이렇게 박수 치고 춰다. 누나. 너무 두려워. 맛있다. 너무 두려웁다. 그렇지, 이 터진. 잘 모르지만. 이거 한 입 줄까? 좀 멋지고 깔끔하네. 시간이 간다. 어때? 어때? 맛있지? 어때? 똥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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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주라. 꼬리라. 어, 깊고 꼬리라. 너가. 너가 도완파라는 곳이야. 유지아, 웃다. 이거 무섭지, 이 터지. 응? 나는 하나는 안 먹었는데. 우리 올라가 보다. 이거 잡아. 구르르르. 너무도 올라가. 자. 아니야. 괜찮아. 이렇게 건너야 돼. 맞아. 무섭겠지? 응. 그냥 나부터 할게. 나부터 할게. 좀 어렵다. 조심해, 이 터지. 좀 들릴 수도 있어. 근데 너무 무덥해. 나는 안 무서워. 이 터지. 너무 멋지다. 조심해. 거기 조심해 줘. 떨어질 수도 있어. 완전 해외게 돼. 엄청 무덥했다. 조심해. 재밌다. 아, 무덥했다. 괜찮아. 괜찮아. 안 했다. 맞아. 빨리. 이제. 금요타. 비노조야지. 내가 미워줄까? 우리 토익 성인처럼 난을 때려면 난 그 바니데이 더 줘, 더 펄에 내가 그들은 사랑하는 걸